자 멤버들 좀 세워주시고요 아우 고맙습니다! 즐거운 팬들과 파워즈 포즈 저희 오랜만에 인사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!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! 굉장히 많이 보고 싶었고요 일단 저희 멤버 한 분씩 우리 중국의 팬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파이팅? 저는 성민입니다. 저는 성민입니다. 저는 슈앤입니다. 사랑의 여친 수천. 저는 슈앤입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하는ik자입니다. 여러분이 있었어요. 저는 그imbans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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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는 이곳에서 오늘 여기가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. 여러분이 즐거운 것입니다. 여러분이 즐거운 것입니다.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이 즐거운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는 우리의 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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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은 실식 이구에 오아이 리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여기서 그럼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3집 스포츠별을 더 크게 할 수 있었다고 서운처 도와드릴게요